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10편 12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솔로몬의 시속에 있는 아비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그 아들이 행동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녀석 버릇 좀 고쳐주겠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아버지다 보니까 총이 있으니까 총을 품에다가 품고 내가 저놈 산에 가서 네 죽고 내 죽든지 우리 둘 다 죽든지 하여튼간에 단판을 내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품에 품고 아버지가 이 자식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다 올라가서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자마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 기분 좋다 이런 곳에 아버지와 함께 오다니 정말 좋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뒤통수에 망치로 얻어막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 아들 녀석 데리고 정말로 어디 한번 진지하게 데리고 가서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거기 가서 그 말 한번 했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후회하고 정말 내려와서는 다시는 아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127편의 표제를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도 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솔로몬을 위한 혹은 솔로몬을 향한 시다 이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10편 127편은 아무래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을 위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을 향한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솔로몬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의 심정에 마음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솔로몬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자문이나 전도서 이런 거 기록한 걸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시든 안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깊은 것을 감동 안 해서 썼던지 간에 이 내용의 일면 통일성이 뭐냐면 바로 이 10편 127편 속에는 바로 아들을 향한 아비의 심정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걸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누가 보금에 참 보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 아버지의 심정을 굉장히 많이 그려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생각하면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정말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류해도 안 되고 결국은 아버지께서는 재산 일부를 그에게 띄워주게 되는데 들고 가가지고는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말이죠 탕진해버리고는 이젠 아무것도 없는데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 싸우니 이제 내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고 거지 행세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께서는 여전한 마음으로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주시고 그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꼭 같게 여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게 형이였던 거예요 그의 형제는 그를 꼭 같게 여겼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그 형제하고는 달랐거든요 아들이 탕진하고 왔어도 아버지의 심정만은 이 큰아들 녀석처럼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지금 와가 있느냐 뉴욕에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고요 또 학교도 문 닫았기 때문에 기숙사도 문 닫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격리를 시켜야죠 한국으로 치면 대구에서 올라온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방이 비었으니까 2층에다가 격리를 시킨 거죠 격리를 시키고 또 거리를 두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좀 섭섭했던지 내가 이럴 거면 안 올 걸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섭섭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주간을 지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주간 시간이 지난 후에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되고 드디어 가족들과 같이 허그도 하고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막 먹고 이렇게 하게 되었더니 아들이 회복의 모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섭섭했던 마음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격리시키고 거리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격리와 거리감에서부터 자유와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감이 다시 좁혀지는 그래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 동안 여러분들 예배를 같이 못 드렸는 줄 아십니까? 두 달 동안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 5월 중순 두 달 동안이나 우리가 같이 예배는 거리감이 있고 서로 격리되고 의심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첫 단계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었는데요 서서히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리감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의 어떤 주일 성수, 주일의 예배 말씀 이것에 확 휘어잡히지 않으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그건 시련이 와봐야 합니다 평안할 때요? 모릅니다 안전할 때요? 모릅니다 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으니까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가정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게 되면요 아 이분이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때에 시련이 올 때에 정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시련의 바람 폭풍과 비바람이 지나가니까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새싹이 돋는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깊고 일어서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 사건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성경을 퍼뜩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째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게 말이나 될 법 합니까?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리고 3일길을 가야 하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그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아 제가 이 단어속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끈직하게 정말로 깊은 사랑에 묶여있는 관계가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십니까? 하니까 이 아버지 하는 말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것도 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 뒤집어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삭도요 자기의 생명을 그냥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 나이에요 아버지 뿌리치고 늙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을 나이였거든요 그때 맡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도 아버지께 맡겨버렸어요 그건 아버지께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나를 격려하니 이제야 알았더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너의 시로 크게 번성하되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 주리라 셋째 보호 대적의 문을 얻겠고 승리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번째가 천하 만민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이건 복의 통로자가 만들어진 내게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신대요 이것이 미래적인 어떤 부활과 살리심뿐만 아니다 현재 내가 죽을 것 같은 족취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어떻게 하세요?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 주었어요 정말로 축복받고 정말 잘 살도록 주례를 해 줬는데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는 이 부인이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는 눈도 붓고 해가지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그래 됐냐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새끼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 이 새끼가 바람이 났는데 지금 배를 보니까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건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새끼하고 끝내고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애도 다 뛸 것이고 둘째인데 뛸 것이고 이제는 나는 이제 끝장 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생명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끊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니까는 나중에 때가 되니까는 이게 애가 출산을 했는데 애가 정말로 그렇게 복스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애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했는데 이 소식이 어떻게 그 새끼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새끼 귀에 들어가니까 그 새끼가 이제 그걸 알고는 그 여자하고 다 정리하고 말이에요 바람난 여자 정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다시는 끊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선택하는 게 달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럼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워주시더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받아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세 사람 증거하기는 다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같이 시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부인을 쏟여가면서 자기 살 낳고 부인을 팔아넘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이죠 첩을 자서는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서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 속인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더니 이삭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두 사람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님이 죽을 지겨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너희 형제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났는데 이건 태중에서부터 싸웠네 뛰쳐나와서 배 속에서 뛰쳐나가도 맨날 싸웠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에서는 이방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삭의 부인 리부가가 비명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러다가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할 말도 없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 갔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니 시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요 아버지는 그냥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 생각만 나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요 그냥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주 끼린다고 막 잔소리하시고 우리 늦게 잔다고 늦게까지 잔다고 7시 반 됐는데 안 일 났다고 한겨울에 문을 쬐게 열어놔 놓고는 일 날하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는 일하시고 소염을 먹이신다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일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냥 일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생각만 나요 나중에는 늙으셔서는요 풍이 와가지고는 잠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골뱅이 들어가지고 잠을 안 주무시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꿀잠 같은 짧게 자더라도 정말 꿀잠 같은 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짧게 자더라도 일어났을 때 아 잘 잤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국립수면연구재단이라고 있는데 사람 인생의 나이대별로 권장수면 시간을 발표를 했어요 출생에서 3개월까지는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된대요 3개월부터 11개월은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자고요 1살에서 2살은 11시간에서 14시간을 자고요 3살에서 5살은 10시간에서 13시간을 자고 6세에서 13세는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고 14세에서 17세는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고 18세에서 25세까지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고 26세 이상 되는 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은 반드시 자줘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요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한대요 오늘 여기서 우리 예인이 빼고는 다 늙어가요 예인이 때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야 되는데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그만큼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릴 시간에는 어쩌든지 시간량이 많아야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좀 자도 돼요 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셔요 이해를 못 하셔요 그 영적인 깊이에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잠 좀 자도 돼요 오늘 김경희 집사님은 초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처음 하셨는데 잠 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초신자도 아닌데 교회에 금방 나온 것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졸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서는요 인생 80년 인생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일하는 데 80년 동안 사는 데 일하는 데만 26년 잠자는 데가 25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보는데 10년 혹시 더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는 데 6년 전화 받는 데 4년 화장실 들락거리는 데 3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기타 등등 그만큼 일하는 것과 잠자는 것만 51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노동과 수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누군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한국이요 한국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잠자는 나라가 한국 최고 많이 자는 나라는 프랑스 잠을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관상 동맥 석회 수치가 높아진대요 관상 동맥 석회 지수로 가는 거 피가 응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피가 응고되어진다 끈적끈적해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이 된다 이것이 정상으로 자는 사람보다도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34%에서 50% 수치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되겠죠 삐익 잠을요 너무 많이 자는 거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요 이 관상 동맥 석회 지수가 정상인보다도 70% 이상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것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저자 매튜 워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대충 생각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자요 그래서 성인 3분의 2가 선진국에서 얘기해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성인 3분의 2가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이 부족한 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몸의 질병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참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병은 바로 수면의 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희 집에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참 영상으로 예배 보면서도 참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진짜 아멘 하나 옆에 보일 게니 꾸벅꾸벅 조는 기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자기 보고 싶으면 보고 껐다가 또 나중에 자기 일 시커나다가 또 틀었다가 보고 드디어 나중에 만성이 되면 꾸벅꾸벅 졸고 이것이 저희 아내의 일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예인이가 졸더니 뭐 알아 먹어서 졸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인이가 이제 안 좋으니까 엄마가 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조는 거는 전년병이다 내가 안 졸면 옆사람이 안 좋는데 내가 좋으니까 옆사람도 조는 거예요 참 귀한하지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시험이 들었대요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조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가서 졸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좋은데 항상 제일 잘 보이는 데서 앉아서 조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도 어떻게 하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럼 할 수 없어 전도사님을 옆자리에 보냈어요 될까요? 오케이 된다 그래서 옆자리에 보내가지고 좋을 때마다 전도사님이 깨워주기로 그래서 좋을 때마다 옆에서 깨워줬대요 그러기를요 시간이 한참 짐이 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리 조는 설교를 해도 안 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이거는 일에 피곤함 보다도 영적인 문제구나 조는 것도요 일에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에 피곤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졸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노동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떡하다고요? 헛된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다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구나 아 예배 시간에 졸아도 그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니까 우리 성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 집을 세울 필요도 없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서 헛되다는 말이 1절, 2절, 3절에 보면 세 번이 딱 나오는데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해 아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는 일들이 마치 내가 뭘 잡는 것과 같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바람이 쉽게 들어오죠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얻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게 청춘을 돌려달라 그거야말로 진짜 청춘을 돌려달라는 인생이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을 잘 지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이번에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뚫고나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자식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0편 127편에 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하이튼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자식에 대한 이 축복의 마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요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자식은요 장사의 즉 무사 진정한 용사의 손에 잡혀있는 화살이래요 누가 자식이 말이죠 장상익씨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꽃구경가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상하면 너무 길어가 안되고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들이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장을 치르기 위해서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는 이제 고려장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장을 치르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아셔요 어머니를 등에다가 들쳐 업고는 이제 산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가는 거예요 산에 그냥 버려요 깊은 산 속에 버리는데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깐만 어머니 꽃구경 안 하시고 왜 그러세요 잠깐만 솔립을 좀 따자 솔립을 땄어요 그리고는 가자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 꽃구경은 안 하시고 솔립을 그 많은 것을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가는 길 뒤로 뿌린다는 내용이에요 뿌리면 그게 자식이 말한대요 어머니 말라고 그걸 뿌리실런가요 꽃구경하시지 말라고 그걸 뿌리신다는가요 라고 하니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릴까 봐 이거를 띄워놓고 있단다 그 얘기 하시는 노래예요 그게 노래인데 참 가슴이 우울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완전히 자기 어머니가 중풍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중풍 걸렸다고 그 수발 들게 어려워가지고 이 자식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가면 묻어버렸죠 땅에다가 무릎버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고는 그걸 신고했더니 그거 가서 파보니까 3일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냈는데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을 누구를 걱정한 줄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묻어버렸던 그 놈의 아들 자식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때문에 아들이 중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로 자식은 어미를 버린다 할지라도 어미는 죽도록 누구 걱정? 자식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옛날 성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 그러나 새로 바뀐 개정개혁에는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구에게 주잖아요 주면 하는 말이 거예요 이제 줬으니까 내 거? 이래 되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 되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인 여호와의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자식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셨으면까지는 믿는데 이제는 주셨으니까 누구 거? 내 거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족하지 못했던 것 자식에게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다 충족시켜서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이놈새끼야 네랑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막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세상이 좋아하는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아니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물질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3절 다시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누구의 자랑입니까? 부모의 자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자랑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인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늙으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한테 먹여줘야 되고 너 나 케어해줘야 돼? 내가 해준 만큼 더 이상 잘해줘야 돼? 삐익 바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보면 장사의 손에 잡힌 화살 같은 게 자식이래요 여러분들 화살통에 가득 담겨있는 화살 같은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화살처럼 용맹스럽고 민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은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서 예수의 손에 잡힌 용사의 손에 잡힌 무사의 손에 잡힌 그러한 화살과 같은 자가 되어서 자식이 말이지 내 자식이 예수의 손에 잡힌 용사의 손에 잡힌 화살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죄를 이겨나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시속에 있는 애비의 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집안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되는 거죠 둘째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려고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그것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잠을 자는 거예요 짧게 자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서 주무셔서 아 잘 잤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식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격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이 되어서 세상이 이기고 죄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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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